제가 오늘 택배를 하나 받았는데 이걸로 받았어요 이노3D에서 사은품 받은건데 이제 그래픽카드 만드는데죠 네 그래서 여기 업계 최초 1년 시제품 교환 프리미엄 서비스 자 근데 이거 그래픽카드는 아니구요 그럼 이 카드처럼 생긴게 뭐냐 한다면 카드처럼 생긴게 그 한번 빼볼게요 안빠져 오 아 이렇게 빼는거였어 헐 여러분 다시 보여줄게요 여기를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눌러서 돌리는거에요 여기를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돌리는거 찬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꾸는거 이렇게 돌려서 와 무슨 이렇게 이렇게 돌려쓰는거를 이렇게 카드 돌려서 쓰는거는 카드형의 습이면 이건 지갑에 넣어가지고 들고 다닐 수 있는건데 근데 조금 아쉬운거는 여기가 이렇게 그 그냥 이렇게 접촉 단자가 그냥 쭉 있고 요 안에 그냥 포장 뭐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 이렇게 그냥 그냥 뚝 꽂는 약간 그런 시스템인데 한번 꽂아볼께요 어쨌든 네 인식은 잘 돼요 인식은 잘 되고 근데 이거를 그렇게 카드처럼 넣어가지고 다니는거면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음 네 네 이건 지갑에 넣어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건 USB 사은품은 네 감사하게 잘 쓰도록 하겠어요 참고로 저는 이거 그 응모가 사실 그 당첨 1등이 뭐였냐면요 그래픽 카드였어요 1등이 그래픽 카드였는데 네 안타깝게 그래픽 카드는 당첨되지를 못했어요 음 그래픽 카드 받고싶었는데 아우 좀 뭐냐 저 방송용으로 좀 그래픽 카드 그 뭐냐 게임방송 좀 좀 더 좋은 게임 좀 음 방송에서 좀 보여주게 좀 이제 곧 RTX RTX 3000번대야 뭐 나올텐데 그냥 그것까지는 안 바라고 RTX 2000번대 이제 그 이제 얼마 안 남은거 뭐 그런거라도 뭐 사은품 좀 그 저는 언제든지 협찬을 환영하기 때문에 에 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